근데 이거 사분님 혼나는 거 아니야? 누가 이렇게 하냐고. 이게 허락도 없이. 아니야 어차피 오늘 비 온다고 그랬어. 여기 뭐 수건 같은 거 있으면 하나만 주시면 사분님 오기 전에. 어 뭐야. 어. 어 뭐야. 어. 어 뭐야. 어. 민규. 사내만 쏜. 민규. 사내만 쏜. 안녕하세요. 아 잘생겼잖아. 가스 환불 상대는 마린 그룹 진영서 씨라고 합니다. 오늘 스케줄 꽉 차있잖아. 안 된다 그래. 어 뭐야. 여기 여기 민규 건물이야. 아 여기 집이야. 한 번씩 나왔어.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랑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오오오오. 아니 민규 씨 원래 원래가 약간 이렇게 차분한 톤이에요. 아니면 지금 드라마의 연장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아니 원래 차분한 톤은 아닌데. 긴장을 좀 해서. 아. 귀여워서 윤석 씨가. 긴장을 좀 해서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오오오오오. 아유 제가 사실은. 사부님의 오늘 비서로 나와가지고. 오오오오오오. 비서면 뭐 친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부님하고. 아유 저도 오늘 처음.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처음 취직했어. 아니 처음 취직했어. 아니 그래도 뭘 알아야 비서를 할 거야. 아니 근데 이제. 여긴 뭐 실용적인 게 하나도 안 돼. 아니 비서도 처음 만난 사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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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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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. 이 놈의 친구가 진짜 도대체 뭐하는데 이거. 아유 공부를 공부를 해왔어요 공부를 해왔어. 아 공부를 해왔어요. 공부를 해왔어요. 공부를 해왔어요. 아 공부를 해왔어. 친분은 없지만은 공부를 해왔대. 아 공부를 해왔어. 아 공부를 해왔어. 아 공부를 해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